네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주 실업률 4.2%를 기록했습니다. 미 전국의 실업률은 3.9%였습니다. 완전 고용 수준을 이어갔습니다. 전용훈 기자입니다.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지난 12월에도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노동개발국은 지난 12월 실업률이 4.2%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11월에 대비해 0.1%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지난 1976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. 지난 12월 한 달 동안 비농옥 부분에서 모두 2만 4,5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LA 카운티의 12월 실업률은 4.8%로 11월의 4.7%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. 12월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2.8%로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지난달 전국의 실업률은 3.9%로 11월에 비해 0.2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17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